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매체인 더탐사의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의 사택,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사건과 관련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집안에 들어간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감싸자 정유라 씨가 그러면 김어준 씨 집 앞에서 캠핑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박근혜 정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의 딸입니다. 김어준이가 지난 28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집 앞으로 찾아가는 거 비판받을 때가 있다. 만약 상대가 힘없는 개인이라고 하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런데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반인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접근할 수 없고 한 장관은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자 지금 정유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스토킹이 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건지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준짱은 김어준을 말합니다. 어준짱 집 앞에서 캠핑하실 파티원 구한다.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뭘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 더 탐사가 취재를 명분 삼아서 집단으로 한동훈 장관 집에 몰려간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짓 좀 그만해라 사람이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때 20대 초중반을 모두 저런 일에 실시 없이 시달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정유라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는지 알기는 하나 아니 관심이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애가 무슨 죄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 자녀라고 해서 정치와 관련된 자녀라고 해서 이런 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기자가 조국 딸집 찾아갔다고 거품 물던 너희들은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정유라 씨가 말하자면 최서원 씨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라 씨가 애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병원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촬영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미성년자 때 또는 20대 초중반 모든 저런 일에 실시 없이 시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무슨 죄냐 이런 거는 정유라 씨의 아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고 이 사건을 보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에도 한동훈 장관의 부인과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입구에서 배를 눌리거나 또는 도락을 해제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주거침입이다는 겁니다. 이 판례에도 이렇게 현관 앞에 들어와서 배를 눌린 것 자체부터가 주거침입을 한 행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국 딸 집 찾아가고 거품 물던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한 것은 과거에 조국의 딸 조국 사태가 났을 때 그 당시에 TV조선 기자가 조국 딸 조민 씨가 있던 조민 씨가 살던 집에 찾아갔다. 그래서 이 글에서 조국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는 제목의 두 편의 글을 연달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조국 사태와 한참 관련되어 있을 때인데 2020년 8월 달이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조국은 지난 2019년 9월 달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딸 집에 찾아온 기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초인종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영상 끝부분에는 카메라를 든 다른 남성도 남성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이 찍은 이 영상 속의 기자 두 명이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다. 이들은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해서 다리가 차문에 끼어서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한 남성 기자는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법원의 손해배상이나 적분금지 명령을 청구하지 못했다.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취재의 자유의 한계는 없는 건가? 이상과 같은 취재 행태에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에 따른 이상을 다 감수해야 하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본인에 대해서도 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리아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괴로웠다. 공인으로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 특정 언론사 기자는 전하 가족의 외초시 스토커트럼 따라다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유라 씨가 조국 집 딸 찾아갔다고 거품 물었던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은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탐사 관계자 5명이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쯤에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동옥동의 한 주상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동훈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간 뒤에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님 계시냐? 그 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관문의 도우락을 누르거나 문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들은 압수수색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공감해보라 하는 발언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복 취지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택 안에는 한동훈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김어준이가 그 집 앞에 가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자. 지금 정유라 씨가. 그렇다면 김어준 집 앞에 와서 캠프를 치자. 캠핑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정유라 씨가 본인이 당했던 고통과 그리고 이쪽 진영,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유라 씨가 그때 어릴 때 본인이 얼굴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당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머니를 변호하고 그리고 그쪽 진영에 부당한 주장이나 억지 말하자면 주장이 돼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사건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유라 씨가 본인이 경험했던 것, 본인이 당했던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김어준의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정유라가 지금 김어준의 직격탄을 쏘았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정유라 씨가 상당히 고통 속에 투사로 말하자면 변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70이 가까워지고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근 7년 가까이 지금 감옥에 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나왔는데 우리 어머님은 왜 나오시면 안 되나. 정경심에 관해서도 형제평 정지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몸이 아픈데가 너무나 많다. 우리 어머니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각계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정유라 씨 어머니 최서원 씨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언론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당해서 그래서 이른바 마녀사냥처럼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한 것보다는 언론에 보도된 게 너무나 억울한 게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유라 씨가 적극 나서서 지금 이쪽 진영에 김호준을 포함해서 거기 좌파 진영 또는 진보 진영의 억지 주장이 돼서 과거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